얌전히 앉아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5살 원생을 내동댕이 친 혐의로 유치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원생은 해당 교사가 등을 밀쳐 코가 다쳤다고 진술하고 교사는 주위를 주다가 아이가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조물영 기자입니다. 거제시 한 유치원입니다. 한 교사가 가방을 맨 원생의 두 팔을 잡고 번쩍 들어 건물 안으로 들어오더니 신발장 앞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. 아이를 밀치며 다그치지만 계속 울자 또 두 팔을 잡고 들어 보건실로 데려가 다시 내동댕이 칩니다. 피해 아동은 5살 남자아이. CCTV 속에서 계속 울고 있는데도 다른 교사는 그냥 지나쳐갑니다. 아이는 이날 집에 도착했을 당시 코뼈가 붓고 코피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. 피해 부모는 가슴을 두드립니다. 해당 교사는 하원 시각, 학원 차량 등이 몰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주의를 준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애가 이제 앞으로 머리를 막으면서 코를 박았다. 그래서 그때 코피가 더 많이 나서 시그들어 가니까 단일생이 지나가면서. 경찰은 아동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유치원 교사 35살 박 모 씨를 입건하고 CCTV 화면을 분석해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조물영입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